XSFM입니다. I, D, W, K 그와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싸움을 피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싸움을 하는 데에도 이유는 많습니다. 우파 유튜버들로 인해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그 디테일은 별로 알고 싶지 않으셨죠? 깊숙이 들어가 그들과 난전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파일럿 시간입니다. 20년 2월 첫날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누군가가 막 비난합니다. 드디어 유튜브와 손을 잡다니 네 이놈. 유튜브 그거 절대 안 보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팟캐스트 많이 쓰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윤세민 엘터 혹시 알아요? 윤세민 엘터는 유튜브랑 친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유튜브하고 친하다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저는 유튜브에서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를 보는 편은 아니에요. 아 네. 저도 그렇죠. 딱 제 세대들이 옛날 히트곡 계속 걸어놓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옛날 상상 플러스 이런 거 보고 있고 그런 그냥 저 꼰대형 유저들 그렇죠. 이면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잘 소비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는 전 세계에서 포체인이나 레딧의 오래된 고인물들이 꿈꾸었던 우경화의 새날을 이루어냈어요. 전 세계에서. 그렇죠. 이게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결국 그 미디어 플랫폼 안에 반발짝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시작합니다. 2월 첫날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1인 가구의 첫 번째 가구 아이스퀘어 폴더매트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건강한 비움 친구 평상네이처 디메이트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낯설은 만큼의 기대감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마스트로 파스티체리 라 파스티체리아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물과 결합해 40배로 팽창해서 장운동을 촉진하는 질경이 씨앗껍질 차전자피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당신의 새로운 비움 친구 디메이트를 만나보세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마음먹은 당신 과식과 야식을 피할 수 있다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함유된 건강한 비움 친구 디메이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조절, 운동, 수분섭취 그리고 비움 친구 디메이트 평상네이처 침대를 놓기엔 집이 많이 비좁다고요? 매트를 사자니 디자인이 너무 아이들용 같다고요? 매일 쓸 건데 유해물질이 걱정되신다고요? 사이즈가 작아 혼자 눕기도 빠듯하다고요? 아이스퀘어 폴더매트가 답을 드릴게요. 퀸 사이즈의 넉넉한 크기 10중 고밀도 압축 내장품으로 만들어낸 안락함 물티슈 하나로 청소까지 간편하게 어디에나 어울리는 모던한 디자인은 기본 알스케어와 함께 나 혼자 산다 알스케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침대를 놓을 공간이 부족한 자취생 층간소음을 줄이며 홈트레이닝을 하기 원하시는 분 단지 아이들을 위한 매트가 아니고 아이들, 1인 가구 모두를 아우르는 매트를 찾으신다면 알스케어 폴더매트를 주목해주세요. 생활방수가 지원되고 물티슈만으로 청소가 가능한 편리함 그리고 비소, 카드뮴, 납, 수온 등 유해물질은 당연히 없습니다. 액세서몰에서 알스케어 프리미엄 폴더매트를 만나보십시오. 제가 20살 때, 30살 때만 해도 이런 매트리스나 토퍼 저 베개에 씌우는 방수커버들의 퀄리티가 아주 안 좋았어요. 땀이 차기도 하고 더운 날엔 제가 두부가 됐어요. 습기가 많이 늘어나. 제 몸의 습기를 다시 전가하잖아요, 그 자식들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상당히 퀄리티가 괜찮았다. 써보신 분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스키어 폴더매트 얘기였고요. 굳이 여기서 주무시는 게 아니어도 그냥 깔아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트레이닝이나 요가 같은 걸 하셔도 좋고요. 생활용 매트로도 왜냐면 청소가 간편하잖아요. 그럼요. 생활용 매트로도 효용성이 높습니다. 네, 액세서몰로 가보시고요. 헬로우 동제들 가짜뉴스를 헬로우네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치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유포자수는 너무 많고 그 새끼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 감옷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윤새민 에디터는 기생충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가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말고 또 뭐 있나요? 기생충을 안 봐서요. 아, 오마이 굿네스 저는 그거 보기가 무서워요. 꼭 봐요. 이제 오스카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저만큼 유명해지고 저렇게 유명해질 영화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안 드는 영화가 흔치 않아요. 아, 이게 혼잣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윤새민이 안 봤다니까 더 떠오르는 저한테 되게 중요해 보였던 대사들 중에는 너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지 아냐? 무계획이다. 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영문번역은 훨씬 더 기가 막히게 돼 있던데 혹은 부자인데도 착해. 아니야, 부자라서 착해. 중요한 명문장들이 나와요. 명대사들이 나와요. 제가 제일 기억에 오래 남았던 대사는 실전은 기세야. 라는 대사가 있어요. 네. 영화 보면요. 봐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인지 모르니까 타짜 대사 같잖아요. 네. 보면 주제의식하고 상당히 맞닿아 있다는 거라 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스포를 조금만 해드릴게요. 중요한 이야기가 이 주인공 가족이 사기를 치는 내용이에요. 이 영화는. 사기 많이 치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실전은 기세야. 네. 정치가 왜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지냐면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중함을 가지고 정치가 나아갈 바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 다들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중요함, 중요도가 다르잖아요. 어떤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기세가 더 세. 그러면 그 사람의 메시지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죠. 이건 미디어 시장의 원리와 정치 시장의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파 유튜버들이 기세가 좋으면 무슨 이상한 물건이라도 팔 수 있어요. 그렇죠. 반대쪽이 이걸 싫어하는 사람한테 부족한 게 기세예요. 기세.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를 당당하게 주장한 사람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많은 것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사이에 기세가 꺾이거든요. 그 기세를 보여주는 양반과 함께 할 것입니다. 헬마우스 코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임기영 빈작가.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우리는 처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심지어 우리 청취자분들은 쟤가 어디 나왔지? 라고 생각하실 만한 왜냐하면 김민하 아저씨도 그렇고 인간에게는 자아가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장사 자아가 있고 남편 자아도 있고 고양이 집사 자아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쓸데없이 기세가 올라간 자아도 있거든요. 음악을 해봐서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방송 작가라든가 아니면 방송 작가 유니온의 실무자라든가 혹은 라디오에 등장하는 뉴스 소개해 주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그 중에 하나로 만났는데 이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팟캐스트 라디오 그러니까 오디오 팟캐스트는 하나의 음악과도 같아서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의 높낮이가 하도 크니까. 제가 더 한대요. 그게 이제 음악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크게 웃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로 따질 것 같으면 유튜브의 헬마우스 채널은 팟캐스트로 뭔가 컨버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고혈압이에요. 왜냐하면 수시간 떠든 다음에 고혈압인 부분만 몇 초씩 끊어서 편집해서 올려놓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의 편집 방향 있잖아요. 말 사이에 휴지를 편집해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계속 화내는 사람의 30분 떠드는 것을 보는 것이 헬마우스 채널 구독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옮길지는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저는 이 메시지만큼은 꼭 우리 방송에서 쓰고 싶었습니다. 헬마우스 코너 파일럿 시간이에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듣다가 놀란 게 두 분이 유튜브를 오리지널 채널들을 많이 보시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기생충으로 갔다가 슉 들어와서 우파 유튜버들 얘기로 쓱 넘어가는데 야 굉장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핵심으로 쑥 들어오시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거는 저 유튜버들은 못하는 재능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길게 터는 거. 저는 보면서 일종의 음악적 리듬을 느껴서 야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미 기생충에서 채널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헬마우스에서는 1분 내로 또라이는 누구인가? 걘 뭐라고 하는가? 성질 내고 다 해야 돼. 그렇잖아요. 팟캐스트 컨버전이 얼마나 됐는지 봐야 되겠어요? 네. 제가 이제 사실 소개해 주신 대로 가짜뉴스들 특히 우파 유튜버라고 자칭하는 친구들이 가짜뉴스를 많이 퍼뜨린다라는 거를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현장이라 함은 본인은 방송작가셨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뉴스룸에서 팩트체크 코너를 올해 또 구성작가로 일을 했었고 그 뒤에도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이 친구들이 뭔 소리를 하는지는 항상 보고 있었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용어로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방송가에서는 소위 이제 메이저 방송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이 떠드는 게 너무 짜치다. 짜치다. 그렇죠. 짜친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부끄럽고 가치가 낮으며 상례하기도 어렵다. 그렇죠. 그렇게 복잡한 뜻이었어? Anyway.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아이템 발제를 해요. 저희 이제 방송사에서 뭔가를 할 때 이번 주에는 뭐 이걸 달아봤으면 좋겠다. 아이템으로 그런 걸 할 때 가끔 이 친구들이 하는 헛소리들 중에서 이건 좀 위험하다. 확산성이 좀 강하다. 이거는 한번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 싶은 아이템들을 잡아서 아이템 발제를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 이를테면 뭐 방송사의 뭐 무슨 무슨 부장님이나 무슨 무슨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과 회의를 할 때 그분들이 보시기엔 야 이걸 누가 믿냐. 인짜 친 거세요. 그러니까. 아니 이를테면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기업인이 어떤 색깔 특정 색깔의 옷을 입고 나들이를 하는 사진이 찍혔다.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그 팟캐스트에서 떠드는 아저씨들은 뭐라 그러냐면 어? 저거는 땡땡당 지지자임을 스스로 나타낸 것이다. 유튜브. 팟캐스트가 아니라. 그렇죠. 팟캐스트에도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여튼. 제 컨버전이 너무 급하게 됐네요. 보니까. 오타네요. 이쯤 되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발제를 딱 해가지고 이거 한번 저희가 이제 조져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메이저 방송사의 어르신들은. 그렇죠. 그 부장급 회의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걸 누가 믿냐. 그렇죠. 그 짜친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걸 발제를 해라. 그 짜치다는 얘기와 동시에 붙는 얘기가 뭐냐면. 걔들이랑 놀아주면. 우리가 다뤄주는 게 걔네한테 홍보야.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우파 유튜버에 대한 팩트체크가 안 되는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인데 쟤네들과 급이 다르다는 생각 하나. 그리고 쟤네들과 놀아주는 게 쟤네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 하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동네를 보고 있는 상인의 현실감각으로는 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짜친 애들이 세상을 잡아먹잖아. 그 이제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데서 봤을 때는. 네. 전혀 잡아먹히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강하죠. 왜냐하면 이제 세계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의 오리지널 어떤 콘텐츠를 안 보신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냥 아저씨이기 때문에. 저도 유튜브의 보통의 효용은 저는 이제 아이돌들의 뮤직비디오 신작이 나오면. 네. 그렇죠. 그걸 모니터링하는 것이 이제 저의 가장 주된 유튜브 활용 방법이었고. 볼 수 있는 매체 중에서 가장 고화질로 볼 수 있죠. 그렇죠. 원더케이 같은 거 아주 훌륭한 채널인데. 그런 채널을 주로 이용하거나 내지는 이제 방송을 준비하다가 필요한 옛날 자료들이 있어요. 맞아요. 옛날 뉴스들이나 옛날 화면들. 그런데 그런 게 방송사에 DB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는 있거든. 신기하게 유튜브는 아카이브가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요. 심지어 방송사 DB 없는 것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게 유튜브가 돈이 되면서 기존 대형 방송사들이 자기네 DB를 뒤져가지고 재밌겠다 싶은 건 올려놓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 그 뭐 mbc 뭐 뉴스데스크에서 했던 뭐 강변북로를 가로지르는 무단횡단 행렬. 맞아요. 이런 거. 엄청 재밌잖아요. 진짜 재밌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옛날 서울 사툴이 쓰는 거 막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때 저는 주로 이용을 했었죠.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는 아니니까 저 같은 아저씨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방송사의 부장급 회의에서 봤을 때는 그걸 누가 보냐가 되는 거죠. 당연히. 현실감각이 안 들어오는군요. 자기는 안 보니까. 그렇죠. 그걸 누가 보냐라는 말은 사실 속내를 뒤집고 보면 나는 안 본다. 그렇죠. 내가 스탠다드인데. 내가 대한민국 스탠다드고 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방송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게 스탠다드지.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저희 헬마우스 채널 팀의 CP를 맡고 있는 하시피. 제가 부르는 이름은 하시XXX라고. 이거 잘리나요? 유튜브는 그런 데입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하자면 당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혐오 콘텐츠. 혐오스러운 콘텐츠들을 계속 카톡창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제가 무슨 40대 부장 아저씨도 아니고. 예를 들면 고어물 매니아라든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습성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되게 신기한 저희 카톡창이 일반적인 30대 후반의 카톡창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카톡창은 보통 거기에 후방주의를 요하는. 그렇죠. 묘한 사진들을 공유하고 이런 아저씨들이 많잖아요. 버릇을 못 고친 아저씨들. 못 고친 아저씨들. 버릇을 고치면 뭐가 올라오냐면 고지방 음식과 근손실 관련 콘텐츠가 번갈아 가면서 올라오게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최근에 철퇴를 맞으시고 있는 걸 보면서 저희는 혀를 찼습니다만 저희는 대신에 거기에다가 이상한 유튜브 콘텐츠를 계속 올리더라고요. 처음에는 타박을 하다가 몇 개 클릭을 해서 봤어요. 그런데 너무 희한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굉장히 혐오스럽고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를 하면 매장당할 것 같은. 그리고 사실 우리들끼리 보고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웃기려고 하면 저렇게 웃길 수 없다 싶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저거를 진지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중소비자층이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를 보다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것들을 누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보냐.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웬걸 30만, 40만, 50만 심지어 80만 구독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회수가 15만, 20만 이렇게 되고. 그러면 20만 명이 본다는 얘기인데 이런 헛소리를 진지하게 20만 명이 보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 상황이. 위험하다라는 판단 하에 이제 어떤 헬머스 채널의 기획이 시작되게 된 거죠. 네. 그 층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게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미디어 업계의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네. 그렇죠. 그럼 그 다음이 문제죠. 이게 위험하다고 느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상대해 준 사람은 또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 제가 우파 유튜버 페스티벌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곡당에서는 아예 초청해서 취재를 시키고 기자로 들어가려고 하고 아예 관련 행사를 열고 진작에 받아들여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예언했던 거 슬슬 나오고 있죠. 이 사람들 지금 예비후보 등록 하나씩 둘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종의 홍보를 해보자면 우리 그할실과 헬머우스만이 조금 일찍 그것을 눈치챘다. 네. 그건 확실합니다. 네.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작년 2월쯤부터 이 채널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점에 신의 한수라는 우파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그 채널이 70만 정도를 육박하고 있었거든요. 현재까지도 플래그십이죠. 네. 플래그십입니다. 그 신의 한수가 현재 몇만 명이냐. 120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년 사이에 거의 두 배로 뻥튀기가 됐는데 그 시점까지도 아직 눈치채는 레거시 미디어 종사자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시점에서 이미 이거 어느 정도 통제장치가 가해지지 않으면 이거 가속도 붙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걸 눈치챘어도 이 위험성을 눈치챘어도 직접 뛰어들기는 좀 어려웠던 게 똑같이 멱살잡이를 하면 사람이 똑같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깡패를 잡겠다고 똑같이 깡패 짓을 하면 그냥 깡패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현자는 멍청한 자와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유는 너도 같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소리를 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할 만한 사람은 사실 많지 않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정규직이거든. 그렇죠. 정규직은 정규직은 정규직과 싸울 수 없다. 라임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인 내가 나섰다. 이게 되게 운명적으로 맞는 스토리인 게 작가쟁이들 중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제 그할실에 방송작가 노조 방송으로 만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감정노동자이자 불안전노동자로서 항상 다음 스텝을 뭘로 할까를 고민하는 게 직업인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올해 40이 되니까. 그렇군요. 슬슬 그 고민이 겹치던 차에 하시피라는 친구가 형 우리가 유튜브 하자라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필이면 유튜브 콘텐츠의 성격이 무엇이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놈들을 후드려 패가지고 시장에서 쫓아내자. 그렇죠. 이런 제안을 받고 저는 당연히 처음에는 뭐 미친 소리냐. 아니 내가 멀쩡하게 방송 잘 다니고 있고. 경력이 몇 년인데. 너 내가 얼마 버는지 알아? 그리고 굳이 하자면 내가 다른 방송으로 활동력을 넓히지. 뭐하러 내가 유튜브로 가냐. 심지어 나보고 진행을 하라니까. 유튜버가 되라는 거잖아요. 유튜버가. 유튜브에서 방송작가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형이 진행을 해라. 유튜버가 돼서 형이 지금 보고 있는 그자들. 그자들하고 같은 위치로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가는데 얼굴은 형이 깔아. 그렇죠. 일단 날 안 까. 뭐 이러니까. 무슨 새끼 다 있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저희 팀에서 스터디를 하고. 이 가짜뉴스들이 퍼뜨리는 그 내용들을 같이 보다 보니까. 어떤 지점에 제가 가닥게 됐냐면. 단순히 신의 한 수 같이 대형 채널들이. 레거시 미디어의 카운터로 들어오는 거 말고. 그것보다 더 신부에 있는 어떤 위험도를 목격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희끼리는 뭐냐면 논평형 유튜버라고 합니다. 논평형. 신의 한 수나 이런 채널들을 잘 보시면 걔네들은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마치 자기네가 일종의 케이블 방송국인 것처럼. 아주 헷갈릴 수밖에 없는 세트 구성을 해놨습니다. 조명도 정확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하고 방송 구성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방송 다시 보기를 하는구나 라고. 제가 헬마수 채널 보다가 재미있는 단어 하나 배웠어요. 7199 친구들. 뭔지 아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주시청자 층을 말합니다. 7199 친구들이 속기 좋은 거예요. 이거 방송이랑 동급인가 봐 최소한. 다 방송이거나. 제가 각주를 달아드리자면 7199 친구들을 소리나는 대로 제대로 읽어보시면 친일 극우 친구들. 알겠습니다. 짧았습니다. 그런 신의 한 수나 채널 같은 그런 성격의 유튜버들 말고. 혼자 얼굴 떡 내놓고 나와가지고 20분 동안 떠드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소위 논평형 유튜버라고 저희끼리 칭하는데. 팟캐스트에 덜어 있습니다. 그렇죠. 비슷합니다. 그런 친구들 중에서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30대 내지는 20대인. 언젠가부터 생산자들로 젊은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본격 진입하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들을 보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20대 젊은 층. 넓게 보면 10대 후반의 젊은 층까지도 호섭할 수 있는 내지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렇게 될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이 아까 4채널이나 니채널이나 이런 데를 말씀하셨는데 유사하게 1배가 2010년대에 걸쳐서 미쳤던 어떤 영향들을 걔네들이 미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의 사회 진입 초기에 갖게 되는 어떤 생각에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드디어 하시피의 그 제한. 형 유튜버를 하자. 이거는 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10대나 20대 아이들이 컨텐츠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어른이 보기에 그 컨텐츠는 유해해 보여. 그럼 보통 어른들의 생각 우리가 많이 비판을 했던 생각은 못 보게 막아. 보지 마. 이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럼 우리도 저런 거 한번 만들어보자. 가 된 거죠. 그렇죠. 일태면 이제 뭐 리니지에 빠져있는 친구한테 야 리니지 하지 말고 창세기 전할래? 저는 아저씨니까요.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쟤네가 기존의 미디어들의 카운터를 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니네 카운터를 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이거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거 역시 이제 하시피라는 친구가 기획을 하면서 그 기획 단계에서 얘기했던 건데 유튜브라는 미디어 자체의 속성. 그중에서도 소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속성. 그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시청자가 어떤 컨텐츠를 선택해서 그걸 시청을 한 이후에 곧바로 그 컨텐츠랑 유사한 비슷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컨텐츠를 추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사람이 갇히게 됩니다. 그 안에. 그 알고리즘 안에 갇히면 계속 비슷한 걸 보게 돼요. 내가 소비하고 선택한 줄 착각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어떤 능동 소비자인 것처럼 착각하냐. 왜냐하면 그 마지막 순간에 클릭을 하는 건 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선택해서 이 어떤 구성을 이 컨텐츠 구성을 내가 선택한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알고리즘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마트에서 계산할 때 내가 나도 모르게 막판에 운전자 껌을 샀거든요. 내가 산 게 아니고요. 깔아준 놈이 사게 시킨 겁니다. 거기에. 심지어 나는 운전도 안 해. 얼마든지. 그게 이제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뭔가를 사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 휴대폰 거치대를 사고 싶어. 그럼 구글에 휴대폰 거치대를 검색하고 한 4개 클릭해요. 네. 그리고 꺼놔요. 그럼 며칠 있다 추천해줘요. 그럼요. 네. 그거랑 비슷한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 알고리즘의 어떤 저희 생각에는 빈틈. 내지는 알고리즘의 속성 그 자체로 치고 들어가야 되겠다. 아.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정규제를 치면 정규제 TV를 본 사람한테 헬마우스가 뜨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 태그를 같이 달고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굳이 돈 들여서 홍보하지 않아도 유튜브에서 홍보를 해준다. 신의현수랑 정규제 TV가 홍보해줘요. 저희가 노렸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러면 말을 건다라고 한 건데. 그렇죠. 소위 말하는 우파 유튜버들. 가짜뉴스 유튜버들을 주로 시청하는 그 시청자들이 사실 뭔제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 알고리즘의 안에 빠져서 확증 편향에 당하게 된 경우들이 상당히 있고. 그렇죠. 특히 이제 젊은 아직은 말랑말랑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리기가 쉬우니까. 그게 이제 본인의 선택이 아닌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말을 걸어서 당신이 지금까지 시청한 그것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당 콘텐츠가 예를 들면 공수처법안에 관련된 논란을 다루면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따라붙어서 얘가 지금 한 말 중에 거짓말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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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게 이런 가이드를 주자라는 생각에서 이 유튜브를 시작한 거죠. 팩트체크라는 단어가 성행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러한 포맷을 레거시 미디어들이 많이 건드리기 시작한 이유 한국에서는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가 맞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브레인이었던 사람이 여기로 내려오는 건 정해져 있는 운명이다. 그런데 그중에 누구? 비정규직. 비정규직. 이론으로서 팩트체크를 기획할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팩트라는 단어의 오염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걸 조심하지 않으면 그 일은 할 수 없죠. 제가 최근에 제일 싫어하는 단어예요. 그게 왜 싫어하게 되셨는지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일베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 단어의 그 연관성이라는 게 그렇게 시작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일베가 그 융성하고 팩트라는 단어를 오염시키는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레거시 미디어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 팩트체크가 만들어지던 당시에도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단어를 다시 회복하자. 팩트에 광복을 주자. 팩트 해방을 위해서도 팩트체크를 잘 만드는 거. 그래서 팩트체킹이라는 어떤 행위가 일베 애들이 하는 그런 짓거리 말고 진짜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자는 의도가 우리 팀원들과 공유하지 않은 저 나름의 생각입니다. 원래 팀원들하고는 철학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할 일만 얘기하면 되죠. 일정이다. 그렇죠.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핸마우스 채널을 만들 때도 우리 세대가 놓쳤던 것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반기했던 것들. 그렇게 해서 이 오염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는 어떤 기여를 했던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자. 그런 생각에서 잘 벌고 있던 직업을 때려치고 유튜버가 된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동의하지 않기가 힘든 게 팩트라는 단어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는데 자신이 없든지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그냥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어떤 점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하지 더 나아질 방향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보를 선택한 사람이 진보를 싫어하게 되는 이유예요. 그게. 너네 그냥 가만히 안 있고 다른 거 자꾸 해본다? 이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안전을 선택하는 레거시 미디오라면 팩트라는 단어가 오염되게 버리고 떠났을 거예요. 이 태도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궁금한 게 있어요. 원래 대본을 전혀 안 보면서 녹화하십니까? 헬박스 하실 때도? 대본이 뭐 휴지네 이거지. 안 봐 안 봐 안 봐. 대본대로 한 줄도 안 나갔어요. 아니 제가 어저께 저녁에 늦게 방송 원고를 저 나름의 형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나서 이것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들어가겠는데 이거 한 시간에 끝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이야. 걱정을 하고 오늘 왔는데 오프닝을 해주시고 아 그러면 이제 뭐 떠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한참 떠드니까 시작도 안 했네? 이것도 큰일 났구만. 고민 없이 케미가 좋은 최신 PC를 만들고 싶을 땐 액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고려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마에스트로 파스티체레 라 파스티체리아 라 파스티체리아는 이탈리아 마에스트로에게 직접 소확한 파스티체레가 전통의 방식 그대로 최고의 재료와 함께 구하는 천연 발효빵입니다. 일반적인 제빵에서 사용하는 이스트를 쓰지 않은 이탈리아 전통 방식의 천연 발효종을 사용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풍미와 식감 천연 발효빵이라 장기간 보관에도 맛은 그대로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건강에도 좋은 라 파스티체리아 낯설은 만큼의 기대감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층간소음 걱정 없는 아이들 세상 운동장을 아이에게 RC케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헬마스 채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핫시피가 주로 편집을 담당하고 최근에 그 피디라는 친구가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항상 미안합니다. 제가 저희 방송은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끝나는데 저희 녹화는 2시간 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본은 다음 주에 하나요? 그래도 돼요.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저희가 할 때 인터뷰할 때도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 니네가 정의하는 가짜뉴스가 뭐냐 도대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헬마스 채널 팀이 인터뷰를 몇 번 했죠. 미디어에 저 위대한 시사인하고도 인터뷰를 했었고요. 시사인의 이종태 기자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심지어 시사인의 팟캐스트라고 유튜브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무도 안 보거든요. 제가 싫으면 와서 시비 거시든가 아무도 안 보는데 헬마우스 인터뷰 나갔을 때 헬마우스 이름 팔아서 조회수께 버리셨더라고 그런데 헬마우스는 출연 안 했거든. Anyway 원래 유튜브 장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의 업계 뭐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쉽잖아. 그럼요. 저희 채널에도 제가 조지는 유튜버들 아무도 출연 안 합니다만 하긴 그렇죠. 제목이 다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짜뉴스가 뭐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운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이미 업계는 물론이고 대중 일반한테도 굉장히 정착이 돼 있어요. 언젠가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 언젠가는 지금 학설상 정해진 언젠가가 있긴 있는데 그 언젠가를 기점으로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만들어지니까 이거 되게 신기한 현상인데 그 용어가 만들어지니까 더 많아지는 거야. 맞아요. 이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김준수 선생님의 시 꽃에 나오는 것처럼 너에게 이름을 주었더니 갑자기 솔직히 시작하는 거죠. 낯지당 이름을 주었더니 아이들이 몰려든 거예요. 네오낯지라고 하니까 그래 우리 낯지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이 얘네들이 엄청 융성을 하면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그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짜뉴스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특정 시점 2016년 연말 깨죠.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 맞물려서 진짜 본격적으로 이름을 얻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그때 말하는 가짜뉴스는 정말 속이는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죠. 사실이 아니었던. 사실이 아니었던. 그리고 그게 초점이 어디에 가냐면 가짜뉴스 중에서도 뉴스에 가는 애들입니다. 왜냐하면 뉴스인 척하는 게 목적이거든. 아 맞아요. 걔네들은 뉴스인 척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상의 어떤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진짜처럼 만듭니다. 진짜 미디어처럼 만들고 그 비슷한 것들이 한국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 미디어워치라든지 거기 언론사 맞지 않나요? 미디어워치는 호해처럼 생긴 신문도 찍은 적 있어요. 네 맞아요. 등록도 실제로 돼 있죠. 그러나 저는 내 마음대로 가짜뉴스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런 비슷한 애들이 미국에 그때 우우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그게 거대 채널로 성장을 한 게 브레이브 바트 같은 것들. 그런 애들이 진짜인 것처럼 뉴스를 찍어냅니다. 그게 실제로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미디어업계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정설로 굳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거기서 연결된 게 러시아 스캔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왔던 가짜뉴스의 형태라는 것이 일태면 이거는 대중 유통을 시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1. 우리 편의 결집 2. 상대 편의 결집 해체 그렇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당시에 가짜뉴스들이 달성을 다 했어요. 일태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 대선 나흘 전이었던 2016년 11월 5일이죠. 그때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FBI 요원이 자살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타살인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의 맥락이 뭐냐면 클린턴 당시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을 조사하던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왜 자살을 하고 이게 왜 타살처럼 보이느냐 그 기사가 주장하는 바는 그게 이메일 스캔들이 사실이고 클린턴 측에서 움직여서 어떤 사람들을 움직여서 암살한 거 아니냐 이런 맥락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이 그 당시 FBI에서 재조사를 하니 많이 하다가 결국은 안 하는 걸로 별거 아닌 걸로 결론이 나는 추세였는데 이게 불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뭔가 숨기려고 한다. 클린턴이 개인 이메일을 활용해서 어떤 안보상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짓을 했는데 그걸 숨기려고 심지어 사람을 죽였다. 이런 어떤 맥락을 품고 있는 거죠. 이 경우는 사실 클린턴에 대항하는 자기네 편에 결집시키는 목적인데 클린턴을 더 노골적으로 흠집을 입혀서 지지층의 결집을 해제하려고 했던 거는 소위 피자 게이트. 피자 게이트. 유성훈 이론가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코멧핑퐁이라는 실제 하는 피자 가게의 지하에서 클린턴 부부가 운영하는 입에 담기도 힘든 아동 성매매 조직이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유력 인사 다수가 거기 손님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하에 심지어 비밀 통로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한다. 이거를 기사 형태로 냈는데 거기에 속은 어떤 사람은 심지어 거기에 총 들고 찾아가지고 피자집에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던 그런데 그 피자집에는 지하실이 없죠. 심지어 이게 이 가짜뉴스의 공포는 아마존에서 알 수 있습니다. 피자 게이트를 검색하죠. 그러면 지하실은 있다. 티셔츠 아직도 팝니다. 아 진짜요? 네.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맞아요. 가짜뉴스 돈이 돼요. 이 시장이 옛날에 그 로스웰 사건 같은 시장이 됐군요. 그렇죠. 그런데 로스웰 사건은 기껏해봐야 표지 애매한 책자 만들어가지고 파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돈이 되고 심지어 그 가짜뉴스 채널의 어떤 맥락 안에 있는 브라이버트 대표는 백악관 입성까지 했을까. 갔죠. 굉장한 일이죠 사실은. 그게 이제 미국 대선을 통해서 가짜뉴스의 파워, 가짜뉴스의 상품성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된 거고 이게 국내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헬마우스 채널을 통해서 타격하는 친구들은 이거랑은 조금 성격이 좀 다른데 이 미국형의 가짜뉴스 채널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신의 한 소. 현재 시점에서 구독자가 120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재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펜앤마이크 이런 것들도 이제 마치 보도국처럼 방송국의 보도국처럼 꾸며놓고 방송국의 아나운서 출신을 진행자로 놓고 종편 채널에서 패널로 활약했던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는 사람들을 주로 이제 패널로 활용해가지고 방송처럼 꾸리고 있는. 왜냐하면 그 시장이 자리가 적은데 화려하고 돈을 조금 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듯해 보이는 아나운서 취업하려고 줄 서 있으실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줄 서 있는 분들은 자기 커리어가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시지는 않는데 보통. 그리고 주로 지금 신의 한 수나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은 소위 적폐로 정리당하신 분들. 덜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가 계시고요. 펜앤마이크에 계신 분도 사실 그런 맥락에 계신 분인데 그런 분 그런 분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방송처럼 운영을 하는 그래서 그 채널의 주요 구독자들은 연령대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분들한테는 지금의 기존 매체들이 믿을 수 없는 가짜 뉴스니까 기존 매체들이 좌파들한테 장악당한 공산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음모론에 이제 많이 경도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진짜 뉴스가 그런 채널들이죠. 이게 또 외연의 차이도 있는 게 이런 신의 한 수라든가 펜앤마이크 같은 채널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의 뉴스를 흉내는 그 스튜디오를 흉내는 채널들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촌스럽고 가짜 같거든요. 아 그리고 지루해요. 지루해요. 차라리 이렇게 방 안에서 이 게이밍 의자에 앉아가지고 시끄럽게 떠드는 게 낫지.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지루한 채널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방송형 가짜 뉴스들을 잘 다루지 않는 이유도 노잼은 때려봐야 노잼이기 때문에 같이 노잼이 됩니다. 저희 이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틀어주고 나서 조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틀어주려면 일단 틀어주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이제 한 두 배 속 정도로 이제 재생을 하는데 그걸 진지하게 듣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우파 유튜브들은 보고 있으면. 잠깐만요. 제가 말을 마주할게요.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보통 두 배 속도로 하는데 신의 한 수나 이런 데는 여섯 배로 해야 됩니다. 그 얘기하고 싶던 거예요. 두 배로 해도 느려요. 그렇죠. 이게 정석일 때는 어떨까 하는 공포를 느끼게 돼요. 저는 그걸 정석으로 듣고 있습니다. 진짜 괴롭습니다. 저 산재 신청하고 싶어요. 아무튼 그런 어떤 방송형 가짜 뉴스들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해악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 이제 그분들 이제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거는 저희 생각에는 그거 안 보셔도 어차피 카톡으로 보십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제한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갇혀 있는 영향이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광화문을 벗어나기 힘든 그런 영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종종 어떤 내용들은 확산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이제 두더지 게임 하듯이 잡아놓고는 있는데.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이제 더 확산성이 큰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논평형 유튜버들. 논평형 유튜버. 네. 그거는 이제 보통 명상화되어 있는 가짜 뉴스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행세를 하는 뉴스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이제 가짜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가짜 뉴스 중에서도 뉴스가 아닌 가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가짜에 초점을 맞추면 뭐가 되냐면 가짜 정보, 왜곡된 정보, 호도, 마타도, 흑색선전, 인신공격. 이런 것들이 그 가짜들의 주요 속성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제 카운터를 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친구들이 주로 타깃이기 때문에 저희도 방송 구성을 만들 때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어떻게요? 잘 보시면. 게이밍 의자에 앉아서. 게이밍 의자에 앉아서. 저희는 이제 게이밍 의자는 아니고 이제 고양이가 엄청 긁어놓은 가죽 의자에 앉아서. 그렇죠. 가죽 의자에 앉아서 배경에 뭔가 그럴듯한 책들을 이제 얹어놓고. 만화 주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운터로 주로 만화책. 집에 있는 만화책을 이제 뒤에 배경으로 깔아놓고 내지는 이제 즐겨 마시는 그 위스키 뭐 이런 걸 이제 배경에 깔아놓고. 위스키가 되게 잘 보이는데 있어요. 아드백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호응을 많이 해주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 이 우파 유튜버들 원래 구독하던 분들이 넘어와서 봤을 때의 거부감을 줄이는 도구죠.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잘 보시면 그게 다 일종의 이제 비꼬는 코드로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저희가 이제 카운터를 치기 위해서 그래서 똑같이 걔네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카메라 앞에 다 한 명이 나와가지고 어떤 논평을 하는 행위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식의 이제 방송 구성을 한 것도 그 친구들이 그런 방송 형식을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걔네들이 그 구성을 했을 때는 굉장히 시청자하고의 밀착도가 높아져요. 맞아요. 예. 일종의 아이컨택을 하는 셈이거든요. 이제 그런 그 형식상 그리고 말투도 굉장히 친근하게 체리구구 친구들아 안녕 뭐 이런 식으로 혐오감이 들긴 하지만 저는. 친한 형 누나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좀 자기는 쉽게 읽어보기 어려운 책을 들거나 어떤 해외 매체의 특정 부분을 번역을 해가지고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럴듯한 정치인의 발언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공박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내용을 그런 식으로 얻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타도우고 흑색선전이고 인신공격이고 거짓 왜곡이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단순히 이게 투발수단. 우리 군대 용어로 투발수단이라고 하죠. 공격을 하기 위해서 공격할 수 있는 폭탄을 어디에 얹을 것이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네. 맞아요. 본질적으로는 투발수단이 유튜브일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거짓된 정보를 통해서 왜곡된 인식을 시청자에게 심어주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저널리즘이라 하는 것은 보통 취재와 논평으로 보통 두 개를 크게 놓고 본다. 그냥 그 둘은 웬만하면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보가 뉴스가 더 취재가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하면 논평이 더 중요한 것도 있는데 논평만 해보니까 아주 좋아요. 마치 스튜디오로 벗어나기 싫어하는 예능인들처럼 바깥에 나가서 찍는 거 싫어하는 그런 걸로 유명한 예능인들잖아요. 앉아서 확 처리가 가능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근거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데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스튜디오에 혼자 앉아서 진행하는 방식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아마추어한테 유리합니다. 자본금이 덜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본금이 일단 1차적으로 덜 들어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말을 못해도 돼요. 심지어. 자르면 됩니다. 자르면 됩니다. 편집으로 충분히 만질 수 있죠. 그렇죠. 심지어 이제 그거를 소위 이제 젊은 극우 유튜버들의 효시라고 알려져 있는 육튜브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작년. 지금도 유튜브 못 씁니까 그 사람? 그 친구는 계정이 연구정지를 당했으니까. 그렇죠. 유튜브도 알고리즘상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막 계속 만들잖아요. 계속 만들 만큼 돈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미련을 못 버린 만큼.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가 한창 돈을 잘 벌고 잘 나가던 시절에. 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60만을 넘기던 시절에 그런 어떤 노하우를 전수해 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네.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나처럼 너희들도 이 시장에 들어와서 돈을 벌어라라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그런 영상을 따로 만든 적이 있어요. 거기서 했었던 얘기가 그 비슷한 겁니다. 자기가 처음에 어디서 소재를 찾고 그다음에 어떻게 원고 준비를 하고 어떻게 촬영을 하고 어떻게 방송을 내는지 이런 걸 쭉 알려준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 흉내내기가 쉽게 돼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형식의 구성은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원소스를 공개했네요. 그렇습니다. 원소스를 공개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일배에서 시초가 된 어떤 사상적 기조가 뭐냐면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 맞아요. 내가 잘났다. 내가 돈을 많이 번다. 내가 잘나간다. 이거를 자랑하는 게 그 자체로 콘텐츠가 됩니다. 육투뷰를 비롯한 그 주변 우익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그 콘텐츠를 자주 활용해요. 내가 잘나간다. 내가 구독자가 많다. 내가 돈을 얼마만큼 많이 번다. 맛있는 거를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육투뷔가 그거를 찍었던 것도 그 맥락에서 물론 한 겁니다. 걔가 선의가 있어서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이런 목적으로 한 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걸 봤을 때도 이 형식이 걔네들한테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런 어떤 우익 유튜버들이 폭증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육투브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페이스북에 유머를 모아놓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커서 페이지를 팔거나 아니면 더 크면 회사들이 됐죠. 그렇죠. 화장품 회사가 됐거나 아니면 컨텐츠 회사,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회사가 되거나 그랬었는데 이 경우에는 극우 유튜버가 됐어요. 배, 유, 금 회사, 애플리케이션의 계정은 현재 대부분 정지되어 있으나 그의 수법과 주제의식은 몇몇 젊은 극우 성향 크리에이터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젊은 몇몇 사람들이, 노인네들보다는 젊은 몇몇 사람들이 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덜어 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굳이 유튜브인가를 생각을 하면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유튜브의 확산성입니다. 이게 유튜브라는 매체 자체가 공유가 굉장히 쉬워요. 당연히 자기네 플랫폼의 파워를 위해서 공유가 쉽게 만들어져 있는데 더구나 구글 같은 세계 최강의 IT 회사가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쉽고 간편하고 깔끔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빠르게 공유가 되고 빠르게 유통이 되고 영상 매체의 특성상 문자로 돼 있는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소위 성격상으로 보면 카톡 찌라시하고 똑같은데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왜냐? 근거가 없고 내용이 없고 그걸 봐봐야 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본질적인 석성은 똑같은데 유튜브는 찌라시가 갖고 있는 짜친 감성을 약간 중화시켜줍니다. 내가 뭘 경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메르스 바이러스랑 에이지바이러스가 결합하면 슈퍼바이러스가 된다. 그런 가짜 날 수 있었잖아요. 그게 카톡으로 많이 돌았잖아요. 그렇죠. 집사님들 카톡으로. 그런데 그거를 뉴스 같은 생긴 스튜디오에 앉아서 얘기하는 영상을 보내주면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르죠. 그거를 그리고 편집을 잘 하면 내용은 똑같아요. 카톡 찌라시 슈퍼바이러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떠드는 내용은 똑같은데 거기에다가 기사를 어떤 부분을 캡쳐를 해서 넣는다든지. 거기 뒤에 뭐 하는지 아세요? 구글에다가 전자현민경으로 찍은 암호 세균 사진 올려놔요. 암호가 중요합니다. 그냥 대장균이야. 그런데도 그게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쉽다. 그렇죠. 매체의 특성상.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에는 이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던 시절에는 그래서 주로 방송형으로 만들었는데 매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매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게 어떻게 만들면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손쉽게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이후에는 그렇게 무리하게 스튜디오를 만들거나 패널을 많이 동원하거나 작가를 쓰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혼자 기획하고 내가 혼자 방송 온 거 만들고 혼자 편집해가지고 방송을 내보내고 그걸 하루에 한 개씩만 하면 돈이 이만큼 되는데 누구랑 나눌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뛰어드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 게 그 유튜브의 속성 때문인 거죠. 게다가 돈을 쉽게 버는 거. 그건 제일 중요하죠 그건. 상대적으로 돈을 쉽게 버는 게 중요합니다. 카톡질 하시는 100개, 1000개, 만 개를 뿌려봐야 나한테 돈 한 푼 안 들어오지만. 그렇죠. 알바비나 좀 지어줄까 누군가. 그렇죠. 차단이 돌아오죠. 특정 정치 세력이 알바비를 지어주거나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돈이 안 되는데. 유튜브는 내가 떠든 것들이 인기가 있어서 많이 퍼질수록 나한테 광고비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게다가 그게 광고가 들어온다는 거는 광고를 영업해가지고 따내서 제작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우리 그하실에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잘 아는 우리 광고쟁이들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유튜버들은 자기들이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코리아에서 유튜브 본사에서 알아서 광고를 자동으로 붙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컨텐츠만 잘 만들어서 그게 유통이 많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 유튜브가 광고를 그냥 붙여줍니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나는 그 광고 내 컨텐츠에 붙는 광고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죠. 직접 내가 틀어보기 전에는. 많은 광고인들이 땅을 치는 현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한때 그거 기획한 적도 있었거든요. 신의 한 수에 붙는 무슨 앱 같은데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거기 광고 붙는 거 아세요? 물어보는 거를 할까. 과연 이게 광고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저는 갖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하여튼 그래서 광고가 쉽게 붙기 때문에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찍어서 올리기만 하면 돈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조회수가 10만, 20만, 30만이 되면 엄청난 돈이 되거든요. 그렇죠. 광고 제작, 일태면 그걸 유튜브에서는 cpm이라고 그러는데 조회수, 1,000조회수당 광고 단가가 얼마냐. 그런데 잘 나오는 경우에 우익 유튜버들 제가 알기로는 잘 나오는 친구들은 cpm이 3,000원 이렇게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3,000원, 4,000원 정도 되면 조회수, 1조회수당 광고 단가가 3원, 4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만 조회수면 30만, 40만원이 되는 거예요. 혼자 그냥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는데 그게 만약에 100만 조회수가 되면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영상이 100개다.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 계산을 해보니까 얘네가 이거 돈 된다. 그게 유튜브의 특성 중에 하나잖아요. 영상 아카이브가 쌓이면 더 포기할 수 없다는 게 되죠. 이게 다 돈이니까.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작년에 찍었던 게 어떤 계기로 갑자기 터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저희가 한때 후드럽했던 애들 중에서 리섭티비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빵 터진 게 제가 그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 보도국의 부장님들의 탁견에 대해서 인정하게 됐던 게 뭐가요? 모 화장품 회사, OEM 화장품 회사의 회장님이 그 친구의 특정 영상을 아침 조회 시간에 틀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리섭티비를? 네. 아주 저속한 내용입니다. 뭔 내용이냐면 베네수엘라의 케이스를 가져와서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거라면서 그렇게 되면 한국 여성들이 베네수엘라 여성들처럼 몇 천 원에 몸을 팔게 될 것이다. 그런 이상한 가십성 기사 본 적 있어요. 리섭티비였군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이렇게 떠들었는데 그게 화제가 되면서 저희가 그거를 뉴스에서 다뤘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뉴스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직원들에게 억지로 보여줬으니까. 그렇죠. 거대 화장품 회사의 회장이 그거를 직원들한테 억지로 보여준 케이스니까 일종의 폭력이니까요. 그건 기사화가 많이 됐으니까 한국 콜마 회사 한국 콜마의 윤동환 회장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사가 엄청났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날라가셨죠. 심지어. 회장직에서 날라가셨고. 맞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가 재미를 봤느냐. 걔만 재미를 봤어요. 리섭티비. 영상을 만든 애만 재미를 봤어요. 걔가 그 시점에 뉴스가 되면서 갑자기 구독자가 몰려서 구독자 20만 정도였나? 그게 갑자기 30만 언저리로 뻥튀기가 되면서 엄청나게 커졌어요. 덩치가. 그러면서 그 영상이 조회수가 80만이었나? 엄청나게 나와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팔립니다. 흔히 여기서 말하는 히어로 콘텐츠가 됐군요. 그렇죠.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쌓아놓기만 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만들면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슈퍼챗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아프리카TV로 치면 별풍선 기능인데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자기 응원하는 의미로 후원금을 직접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경우는 아예 광고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소위 말하는 노란딱지 사태라고 하는데 유튜브에서 이 콘텐츠는 우리 광고주들의 광고를 붙이기에 약간 부적절하다. 그러면 광고가 붙는 걸 차단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얘네들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슈퍼챗이라는 기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 거죠. 이거는 구글 눈치 볼 것도 없고 광고주 눈치도 볼 것도 없고 그냥 내가 떠드는 거를 사람들이 보고 재밌어 하면 후원금을 쏴주니까. 그 기능이 또 있으니까 얘네들이 봤을 때는 대부분 특별하게 준비할 거 없이 라이브로 그냥 떠들면 사람들이 돈을 보내주니까. 돈 벌기 쉽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구독 기능이라는 것도 생겨서 이건 또 슈퍼챗이나 이런 거랑도 별개로 해당 채널을 마치 월간지를 구독하듯이 한 달에 얼마씩을 코원하는 형태로 구독을 하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것까지 생기니까. 사람들은 넷플릭스만 그런 줄 아는데 IPTV에도 그런 구독 많고 요즘은 구독이 익숙합니다. 영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후원금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접근하다 보니까 정기 후원 개념으로 구독을 해줍니다. 그렇죠. 이런 거 저런 거로 생각하면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에 비하면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다라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에 비하면.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들은 도대체 국내 총생산에 직접적 기여를 못하는 것들이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말도 안 들어서 떠들고 말이야. 이걸로 돈 벌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맥락이죠. 참 방송 만드는 사람이 하기 힘든 말이긴 한데. 일을 해 인마 일을 이게. 그렇죠. GDP에 좀 기여를 해라 이것들아. 이런 얘기죠. 그런데 왜냐하면 진짜로 틀림이 아주 적은. 저는 아주 적은이라고 말하죠. 최선을 다해야 저널리즘은 하나도 안 틀릴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최선을 완전히 다해서 마감 직전까지 컨텐츠를 만드는 일은 실제로 상당히 고된 노동인데 지금까지 들으신 이 제작 기법이면 정말 아무 말만 하면 돼서 노동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지만 가치가 떨어지는 노동인지는 컨텐츠 시장은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렇죠. 소비하는 사람이 어떤 가치로 받아들이냐가 문제지. 그렇죠. 그런데 앉아서 말하는 게 제가 그래서 기세라는 기생충에 나온 기세라는 단어를 자꾸 쓰고 싶었던 거예요. 기세가 좋으면 눈탱이가 쳐 저 사람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저 말이 진짜인 것 같거든. 그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소위 논평식의 유튜버들이 파워를 발휘하게 된 거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꼽는데 하나는 주로 장년층에서 이런 토크 스타일의 방송. 토크 스타일의 방송 진행에 대해서 좀 익숙해진 겁니다. 그렇죠. 2011년에 종편이 생긴 이후에 소위 시사 토크 프로그램이라는 게 범람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패널들이 나와서 논평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논평하는 방식으로 야불이를 터는 거. 부체적 노동 장르는 야불이. 야불이를 터는 노동, 방송 노동이죠. 야불이 터는 방송 노동에 익숙해지신 거죠. 그렇죠. 그 형식에 익숙해지니까 유튜브에서도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방송들에 굉장히 익숙하게 곧바로 흡수할 수 있었다. 그런 게 하나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게 메이저 뉴스 리포터들처럼 촘촘하게 구성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단한 근거 자료가 없이. 막 떠들어요. 막 떠들면 되니까. 막 떠들면 된다는 건 뭐냐면 유튜브의 속성과 만났을 때 시너지를 발휘하는데 이슈에 대한 대응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굉장히 억울한 부분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언론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언론의 책임은 하나도 안 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를 3분 뒤에 방송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냥 떠들면 되니까. 알아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심지어 어떤 특정 이슈 유튜버들이라고 하는데 이슈 유튜버들은 그냥 기사를 읽습니다. 특정 부분만 짝 읽기를 해가지고 어비진 기사들을 몇 개를 조합해가지고 읽는데 그때 중요한 건 속도. 빨리 올리는 거. 남들보다 빨리 올리고 남들보다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만들고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장사를 많이 할 때가 언제냐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이런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나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럴 때 사람들이 이 자극에 목말라 있는 그 순간에 치고 들어옵니다. 아마 낚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검색을 해가지고 상단에 떴길래 클릭해 보니까 그냥 안드로이드가 기사 읽고 있는 영상이었던 거. 그렇죠. 그런 거 있었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것만으로 안드로이드의 음성 언어로 하는 걸로는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계속 더 자극적으로 계속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아카가 양화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슈 유튜버들이 범람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정보는 결코 서사를 이길 수 없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만드는 콘텐츠에 정보를 꽉꽉 채워 넣어서 심지어 내가 취재한 거가 100이면 그중에 10도 못 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충분히 쳐내고 액기스로 만들어낸 정통 정보들을 최대한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면 그 정보값이 높은 것들은 재미가 덜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뭐냐면 야불이를 터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요 키워드입니다. 야불이를 터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말을 풀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곧 스토리를 가미하기가 쉽고 그래서 그게 곧 서사화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와 서사가 붙으면 서사가 이기죠. 재미있으니까. 특히 유튜버처럼 소프트하게 소비하는 콘텐츠 시장에서는 당연히 서사가 이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백날 만들어봐야 이상하게 자극적으로 콘텐츠를 뽑은 애들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위닝게임이 계속 이어지니까 뉴스를 15년을 만들어 온 사람 입장에서 저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팩트체킹을 해서 논박을 해줘봐야 얘네께 더 많이 팔리는데 그래서 자꾸 유튜브라는 공론장 안에서는 우리가 계속 지능 현상이 자꾸 벌어지니까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쟤네랑 똑같이 굴어서 똑같이 굴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카운터를 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간 다 됐고요. 뭐야 한 페이지밖에 못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저기요. 근데 저는 좋은 것 같은 게 일단은 인경민 작가의 패턴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편집할지 알겠다는 제 개인적인 편안함이 있고요. 그 외에는 저는 중요한 키워드들을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못 끼어드는 이유가 좀 복잡한 걸로 말할 것 같으면요. 사람들이 정보를 취하고 그걸 이해하는 방식을 미디어 콘텐츠라고 보면 미디어 콘텐츠 소비 행위라고 보면 미디어 콘텐츠가 야불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고급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갑자기 되게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1하고 10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점들이 있거든요. 무설듯이 딱 못 잘라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엘리트주의자거나 신분주의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가짜 뉴스가 여기 있고 제대로 만든 뉴스가 여기 있다. 절대로 그렇게는 안 돼요. 다른 원리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 7199한테는 혹은 정말 속고 싶은 미래의 꿈나무 극우들한테는 이게 정말 진실일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을 울렸으니까 광화문광 울잖아요. 신의식이 그렇게 느리게 말했는데 운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저는 상당수의 언론인들이 이걸 아직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정보는 서사를 못 이깁니다. 또 하나 레거시 미디어 종사자들이 놓치고 있는 지점이 뭐냐면 저도 이제 막상 유튜브로 뛰어들어 보고 나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콘텐츠 소비자들이 때깔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유튜브의 핵심 성공 요인이죠. 핵심 성공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정보나 내지는 콘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공신력이 생기는 지점이라는 게 생각보다 역치가 낮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뉴스 콘텐츠처럼 저 화면은 우리가 완전히 클린하게 저작권을 가져온 어떤 자료 영상을 써야 되고 저 그래프는 완벽하게 비율이 맞아야 되고 저 패널은 완전한 전문가여야 되고 그래서 그걸 다 조합했을 때 진짜 정보값이 잘 만들어진 콘텐츠가 되고 이거는 사람들이 소비해줄 것이다. 이거 이하는 뉴스가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막상 유튜브 시장에 가보니까 조악한 캡처 화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외국의 누군지도 모르겠는 그냥 이름만 영어인 어떤 사람을 인용한 문구 그렇죠. 이런 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버무려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는 YTN에서 만든 뉴스 리포트하고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말하는 거하고 다른 자막 달아도 믿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그 조악한 어떤 음질이나 조악한 화면 퀄리티나 이런 게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아예 유튜브라는 어떤 매체의 특성이 뭐냐면 콘텐츠 자체에 더 집중하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헬마우스를 보면서 그리고 헬마우스가 저격했던 페이지들을 가서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사람이 지금 진보냐 보수냐 자기 성향에 맞는 페이지 가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누굴 사이다로 까면 그냥 좋아하는 성향도 있네 싶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초반 떡상을 할 수 있는 갑자기 상승한다는 얘기죠. 초반 떡상을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누구랑 싸우는 겁니다. 싸움이 붙으면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러 오거든요. 그 속성을 봤을 때도 이야기로서 유튜브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서사로서의 콘텐츠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서사 콘텐츠가 어떤 특정 시청층한테 재미로 다가가고 울림을 줄 수만 있으면 만듦새는 중요하지 않더라.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첫 시간에는 인경민 작가가 왜 바닥으로 내려오게 되었는가 바닥으로 내려왔더니 어때 보이는가에 대한 어떤 것을 깨달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팟캐스트 심지어 유튜브 아니어도 좋아요. 팟캐스트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도 이게 많이 궁금하거든요. 나는 뭘 소비하고 어떤 가치에 주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원리로 소비되는 소비자인가 소비하는 소비자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때려잡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들으실 텐데 그걸 들으시면서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는데 이 평생을 열심히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서 늙어온 아주 훌륭한 자원인 베테랑들이 이해를 못해요. 사람을 설득하라라는 기본 전제를 이해를 못해요. 그건 뭐 우리나라 언론이 가지고 있던 옛날의 강박, 선배들의 강박 때문도 있겠습니다만 너는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달하는 사람이다. 전달해서 설득을 빼버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사실. 설득의 기술이라는 것이 미디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저는 조미료처럼 말을 하고 싶은데 조미료 없이 음식 잘 만든다는 소리 듣는 사람은 있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다라고 봅니다. 싸움은 그래서 바깥에서 봤을 때 똑같아 보이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가치가 보입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얘기들은 다음 시간부터 들으실 텐데 그냥 파일럿이었습니다. 헬마우스 코너였어요. 헬마우스 인경빈 작가. 다음 달에 만나요. 제가 보기에는 가치는 오늘이 제일 가치 있는 시간이었고 왜 그래 이제 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꿀잼 시간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나마 오늘은 들을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값들이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얘들이 왜 정보값이 없는지를 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주부터는 진짜 꿀잼. 기대해 주십시오. 인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가 아니어도 중고제품은 중수이상만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할 만한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필요하시다면 가격은 컴스테이션이 고민하겠습니다. 컴스테이션에 들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헬머스 임경빈 작가를 보내드리고 지금 에디터하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대본을 이렇게 많이 써와서 대본을 거의 한 줄도 읽지 않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저희 용어로 DMCI라고 하는데요. 컨버전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진짜 헬 마우스네요. 아까도 밖에서 얘기했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을 말을 못하지 않게까지 편집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말 잘하겐 못 만들어요. 그리고 청취자들도 그걸 알아요. 이 분은 유튜브에서 쉴 새 없이 보는 것하고 느낌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접 같이 방송을 해보니까. 그렇고요. 저는 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제 시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저는 유튜브를 잘 안 보잖아요. 저처럼 유튜브를 오리지널 콘텐츠 혹은 정치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분들을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좀 길게 했지만 하나도 후회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정말 이것도 다 새로우신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문수 전 도지사가 누구와 손을 잡고 한기총 일부와 손을 잡고 정치 세력을 만든다는 걸 들으셨을 때 심각하다 심각하다 말만 들었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이지 한국당 전체의 주도권을 자기들이 잡는 꿈을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된 원인들도 유튜브의 밑바닥에서 잘나가는 히트 콘텐츠들에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들은 왜 우경화되는가에 대한 답도 저 미디어 콘텐츠에서 상당 부분 해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V조선 뉴스나 MBN 뉴스 보고서 우경화되지 않아요? 저하는 친구들이. 안 보고요. 들어오도 안 하고. 미스미스터트롯도 우리 세대부터 하나 보지. 그런데 헬마우스 저도 섭외되기 전에도 임경민 작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되게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런데 보고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그거였어요. 이런 문법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었구나.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존에 언론인들이 안 하고 싶어요. 1번 자기가 정규직이라서 2번 아주 나쁘게 말하면 고결해서 거기에 어울리기 싫어서 그런데 그 안에는 이면에는 또 다른 감정도 있어요. 같이 싸우기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3번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헬마우스 채널을 보다 보니까 느낀 건데 쉬운 일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JTBC 팩트체크 메인 작가쯤 되는 사람이 하면 적당한 일입니다. 헬마우스 팟캐스트 에디션 현재까지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달에 임경민 작가와 다시 만나겠고요. 354회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생이랑 오해선 비디였고요. 들어주셔서 매우 매우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제안하고 înveh 아뢴 뭐 julardo 하 아 med 다 log